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프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고2 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느냐기보다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앞부분이에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2 곱하기 16의 2분의 1제곱인데요. 여러분이 16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수법칙에서 배웠었죠? 16은 2의 몇 제곱이다? 2의 4제곱이다. 4제곱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잖아. 그럼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고 16을 간단하게 반 잘랐다 생각하시면 돼. 8이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2 곱하기 4니까 8. 정답이 4번 이렇게 확인되겠죠. 1번의 4번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시험 범위가 수2의 함수의 극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극한 문제는 아마 출제가 됐을 거예요. 2번 보시면 우리가 x가 2로 간다는 건 2란 뜻이 아니고 이 근처의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이것들이 지워지고요. 이 근처의 값을 x3제곱 플러스에 대입해보면 정답이 9가 나오게 되는 그럼 얼처가 없는 2번 문제가 되겠죠. 아무리 2번이어도 인수분을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그렇지 않아? 너무 쉬웠던 문제였고.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못 풀었다기보다는 까먹었을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파이가 몇 도입니까?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코사인은 60도가 만들어지겠지. 머릿속에 있는 거 빨랑 꺼내가지고 코사인 60도 찾아보세요. 코사인 60도. 2분의 1. 2분의 1. 그럼 정답이 2가 돼가지고 5번인데 혹시 2분의 루트삼이라고 했으면 답이 있으려나? 그렇진 않네. 이건 잘못 풀어도 맞았겠다. 그렇죠? 가끔 2분의 1과 2분의 루트삼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2분의 루트삼이라고 했으면 또 답이 보기 없습니다. 친절한 3번이었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a4, b10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회를 이룰 때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순서대로 등차수회를 이룬다고 하면 등차 중앙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간단한 4개의 숫자가 전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2칸 가가지고 6이 늘어났으면 3씩 증가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1, 4, 7, 10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를 하시면 정답이 15니까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 사실 이 정도 3번의 문제는 수혈을 공부해야 한다기보다는 등차수혈이란 말만 알아도 IQ 테스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어떤 시험지든지 간에 1, 2, 3, 4번 중에는 어려운 게 안 나오니까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 fx,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좌극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3보다 크... 네, 3보다 큽니다. 3보다 클 때 fx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걸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함수값이 아니고요. 극한값이라고 해가지고 그 값, 1이라는 값 보다 아주 조금 작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2가 되겠죠? 3이라는 값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커 3이 아니야. 3보다 조금 커 그럼 여기로 가잖아. 3이니까 정답이 5가 되는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여러분이 좌극한, 우극한을 그래프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시험 범위가 함수의 극한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출제를 하려면 함수의 극한에서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거든. 그게 이제 앞에 거랑 이거 5번 2개이기 때문에 수투를 한 번이라도 공부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맞았을 겁니다. 다음 6번 가겠습니다. 파이부터 2분의 3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80도와 270도 사이니까 여기 있는 애죠? 여기 있는 애예요. 탄젠트의 값이 2라고 돼 있고요. 코사인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 각 4분면이 양수인 값을 이렇게 한글자로 따서 만든 사자성어가 뭐더라? 얼싸 않고잖아. 얼싸탄코잖아. 그러니까 3, 4분면에는 탄젠트는 플러스인데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정답은 마이너스 중에 찾아야 되죠. 그럼 탄젠트가 2라고 돼 있으니까 1분의 2, 루트 5 잡아주시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인데 얼싸 않고 했더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됨. 정답이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6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째 정답은 5번의 정답은 5로 1입xtures